아이고 저... 아유 버릅니다 와니가 내일 아방 그 잔치 먹으래 저 몇 시에 가면 주엄지 컵까 너무 늦은 가지 마라 앙 인집 갔다 와볼게 코로나요 뭐하는 짐이 잔치 말이야 잔치는 아이고 이번이 잔치 미루지 아니엉 허기로 잊지니엉 게 연락들 오지 아니엉 수가게 아이고 그 집이 선 서머둘이 아이들 풀 때 좀 맨날 며칠 오란 그자 신바람 헤어간다 좀 자리 참석회용이시고 식장으로 오란 다들 사진 치고 오게 그건으든지 내일 저... 시간 늦은 감이 난이 됩니다 저 호텔을 위해서 헌데넨한 화솔인집강 자리도 메워주고 그건으른 것이 인정이죠 저 머건만 그자 일어나볼 생각하지 마라 난 아방도 낼란 건 아란 생각하믄 그릅서 아이고 강화게 신 거 잔치라 잔치가 잔치 닮아서 아주 난 거 미신 호텔으로 미신 뭐 아이고 난 거 미신 동영받침어냥 미신 거 접시들러 왔다 나 다 구는이 와빠 거니까 아이고... 난 아신랑 부리만 보내고 그냥 강화... 그게 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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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세상이 꽉 신통영받침어미시고 예 막 놈이 되돈 그자 호텔 위에서 어민 호텔 위에서 하는 식으로 어디 저 성객국이라도 희영 식당에서 어민 거 하는 식으로 놈이 되돈 허는데로 가 먹음 오민 말쥬 대화짐도 요새냥 연날 다음주에 아닌 그자 당일잔치 그자 세각시집이나 세사방집에서 허는 따문에 그 저 인측강 화설 아짐도 허구 저 사진치민 권당들게 어느 방상 누게 왔다가 저 아니 왔다가 저 사진 보면 다 할 거 아니까 그냥 사진도 치고 거영 할 거 난 저 시크기 전에 미리 그릅서 그디 미신 거 호텔 1층에선 미신 거 세각시내 편 잔치 하고 저 우린 2층으로 저 잔치 먹으러 가면 될 것도 합시다 기 강오심 거 난 그디 헷구이 먹을 것도 없고 어차피 거 잔치도 아니고 이검신 부주 받는 날 아니라 잔치의 놈인 경이도 도또 잡곡 말이여 여기도 혼 2, 3, 1여사 그저 잔치지 그자 옷들 빼주린 게 입은 거 얼불비청 부주 톡 다 망 접시들랑 왔다갔다 해서 설러버리는 그검신 잔치라 잔치하이건 강화 잔치도 게 시대에 따랑 참 이거 세월에 따랑 다 하는 것도 또 나 지는 거 꼭 게 연날 사기에 다들 그자 올해에 부터의 영 마당으로 이런 천막들 착착 쳐가면 다 촌에 살고 그곳도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변당들이라도 며칠 전 이완 그자 이것저것 놈이 인형 일 고깔르지 않으면 해주난 그 잔치가 되었지만은 요샌 양 다들 그자 당일 잔치엔 간단하게 끝내지 아니면 그 일을 다 누게가 해줄 것까지 걔 난 간단히 끝낼 거란 나 부주만 간 간단히 주워부심 무신공 마리함 뭐 시대? 나 옛날 시대 쌀음이란 난 옛날 거 아니면 굳이 난 경 알아 에이구 아방도 우리 아이들 볼 때 그 저 괸당들 노란 게 서뭇 도출이 험허는 날부터 연 며칠 전 경헌이가 도출이 험허는 나가 가 캐느니까 삼촌 삼촌 저 험허는 게 일리걸랑 우리 신발아 먹음에 걱정하지 맙소 험허는 게 인형 일 고치로 광해준 거 그 공을 갚음으로도 가주죠 무슨 먹을 것은 무슨 호텔 위에서는 아가 크라믄 거 경헌이 근서 돛 잡을 거라? 걔 옛날 사 경해죽하는 요샌 경해죽수 가게 우리 아이들 볼 때만 해도 처음 사흘 전 이 천막창 도출에 매감한 게 그때부터 먹으면 잔치는 시작되었죽이 경헌아 그게 잔치란 말이여 아이고 그것도 다 콩죽 썩 먹은 난 옛날 리우다게 요새도 미신 아파트 살고 다들 어디 바빵들 일러래 댕기고 누게가 왕 그 집이서 그거 며칠 전부터 갓 잔칠넘인 게 그 일은 해줄 거 같게 아 콩죽 썩먹던 시절이란 난 집에서 콩죽이나 썩 먹으며 인형 강호란 말이여 아이고 인형 받은 건 생각 아니에요 공가프제는 아니여는 사람도 첨냥 아방 그런 어디 대회에 영 전세계 선수권대회 나가미냥 금메달은 아방꺼우다게 금메달이고 미신 뭐 똥메달이고 간에 그런 거 필요 없고 잔치는 잔치 다 와야 잔치지 난 그거 잔치가 아니니까 안 가켰는디 무사 개미 베스티바리에 생각하여 그릅속에 베스티바리에 생각하여 그로 아 인형 좋아하는 거 시장이야 콜 콜해요 콜 그 정도고 그자 놈이 대동해난 그릅사 나도 무슨 그디가미 뭐시거 호텔으로 해서 하는 거 나도 원 주친 아니 해 매더게 놈 하는 거게 뭐시거 나가 따따붙다 할 무슨 입장 입과게 인형 내가 긍허킨 하는 거 긍허고 참 아방말라와 심해 말로 나도 오늘은 거실리지 아냥 아방말에 참 동일허쿠다마는 잔친 참 연날 며칠석 참 집이서 복닥복닥 커멍 헤어먹는 잔치가 맛은 좋아수다게 잔친 멍맹 잔치가 진짜 잔치지 무신가 아이고 난 어지럽고 콜 번호 줘 콜 몰라 콜 입력 개수다 핸드폰에 1번 더 크게 누르면 저 콜 1번 누르면 어디서나 그자 와주는 양 콜 아이고 나 콜로 쓰시면 어떤 사라시쿠게